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는 많은 가정 중에 저희 가정을 특별히 사랑하셔서 믿음을 이루어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며 믿음 안에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 가정이 교회에서 경건과 예배와 봉사의 본이 되게 하시고 직장에서 동료들에게 신의와 의리가 있는 자가 되게 하시며 범사의 창대며 만인에게 존대를 받는 자가 되게 하시고 자녀들은 학교에서 신앙인으로서 본을 보이며 많은 친구들을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는 목자가 되게 하시고 자라나는데 주님을 늘 가까이 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이 이 땅의 모든 가정이 함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함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정, 국가를 사랑하는 가정, 사회에는 영향력을 끼치는 가정들로만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